이번에 보신 분은 본인의 타이틀을 작사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베르심이 참 기쁘신 분입니다. 김현옥님 무대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. 타이틀곡 필요한 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나만에 바라봐 주는 그런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나만에 사랑해 주는 지나간 아탐틀 저 바람 속에 가려준 내가 저 바람 속에 저 바람 속에 저 바람 속에 저 바람 속에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런 당신이 미련합니다 저 바람 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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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음 예약 fuera кто 바람 속에 저 바람 속에 저 바람 속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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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자